안녕하세요.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 위치가 여러분에 맞지 않게 플레이하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우리 7번 하여는 가운데에 둬라, 드라이버는 왼쪽 안쪽에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는 프로들처럼 회전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쭉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백스윙이 여기 있어요. 프로들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도착을 해요. 그런데 프로들은 여기서 쭉 돌아오는 동안 체중이 쭉 하면서 이동을 시켜줘요. 왼쪽으로 7번이 몸의 가운데나 또는 한 개 정도 왼쪽에 둔다고 이렇게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고 드라이버는 왼발 안쪽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유연성과 체중이동의 타이밍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이언은요. 오른발 안쪽부터 치세요. 여러분들 스윙에 따라서. 그런데 오른쪽 안쪽에 뒀다고 해서 손이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그냥 여기 허벅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오른발 안쪽에 두고 여기서 공을 한번 딱 쳐봐요. 그러면 우측으로 출발을 하면 이건 정상, 비정상. 아주 정상. 왜 나오다 맞았으니까. 또 이번에는 공 한 개 정도를 더 몸 쪽으로 옮겨 놓고 쳤더니 어때요? 오 괜찮아. 이 정도는 방향 좋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나는 오른쪽에 약간 놨을 때 히팅이 제일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도 오른쪽으로 밀릴 수 있겠죠. 완전 왼발 안쪽에 뒀더니 이렇게 해서 똑바로 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엎어진다거나 체중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 공의 위치는 정해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너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골프를 잃을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언은 오른발 안쪽부터 놔 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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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보면서 계속 오면서 내가 원하는 구질이 나오는 곳을 찾으세요. 왜? 여러분들 스윙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드라이버는 가운데서부터, 가운데 침 완전 우측으로 슬라이스 날 거거든요. 가운데서부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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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구질이 나오는 쪽에 두게 되면 여러분들 스타일과 여러분의 스윙 타입에 딱 맞는 공의 위치를 찾아서 플레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진짜 좋아집니다. 꼭 해보세요. 지금까지 옥두기 3분 키아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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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